레이저 팀은 뭐예요? 미나가 지금 송반대가 블레이드야 레이저 코리아 아니에요 레이저 코리아 그게 레이저 코리아가 블레이드야 그렇네 그렇네 첫 번째 윤현현 영화 됐어 안 놀아 동현이가 아니라 종현이 아니라 종현이 아직 윤현현 영화가 1위예요 이거 이거 편집하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봐 쟤 좋아하는 프로가 누구라고? 저는 윤현현 선생님이에요 뭘 또 그런 말 애들 종현이도 있고 많은데 왜그래 정말 쑥스러워 머리카락이 왜그래요 머리카락이 왜그래요 못해? 할 수 있는 거 해봐 전환해 이 형아 이름 뭐예요? 준규 형아 사인해달라고 그래 준규 선생님 진짜예요? 진짜예요? 맞지 않아요 준규 선생님 사인해달라고 그래 사인해줘요 아니 나 이렇게 뚱뚱하지 않는데 야 나 살 쪘다니까 뭐 먹고 살 쪘어요? 야 요즘 나 운동 안 하잖아 발로 그려준다 사인 받았어? 안녕하세요 사인 받았어? 안녕하세요 방송 나간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나올거야 아 유튜브에 나온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누가 수염을 그렇게 덥수록하게 길렀나 갔어? 형이 또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거 이 날이 바뀌었는데? 형이 이제 차를 갔다 올 것 같은데 내가 네 봤어? 아 그래? 갔어? 아 안녕하세여 아이고 와 진짜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와우 아아아아악 빨리와 빨리와 아아아아악 아아악 나 잘생겼어요 somos 아시 아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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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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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 스위치업. 1단 스위치업. 1단 스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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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추웠다 추웠어 괜히 내려갔어 에어쇼 그리고 으 으 응 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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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, 성공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